제가 최장돈으로 왔습니다 다음 가슴은 여, 장, 도무, 방어사 GET OUT! 네, 저희 둘만 나갔네요 우리 둘은 아, 역시 뭐, 처음 우선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근데, 파이팅이 와 오, 일단 이렇게 많은 초이스분들이 오실 줄 상상은 못했고요 Nunca imagine que hubieron tantos 초이스받고 그렇게 오늘 무대를 박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reo que puedo destruir el teatro hoy acá 오케이 자, 그럼 여러분 Entonces, todos 짧은 말 끝에 저희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겠죠 después de esta corta conversación esta nuestra 퍼포먼스 오케이 Let's go!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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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